철줄이 피지 않고 있어도 그 자체만으로도 이쁘다 이건 여기하고 여기하고 차이가 저쪽은 피는데 여긴 다 피었어 진짜 완전히 지금은 강진에 있는 남미덕산데요 벚꽃이 꽃잎이 날린다 아 너무 진짜 색깔이 이뻐가지고 아 여기 안아봤으면 정말 후회할 뻔했다 아 세상에 이런 꽃길이 지금 벚꽃잎은 떨어지고 있구요 이게 산철축질이라는데 안픈 곳은 안픈 곳대로 이쁘구요 흰 곳은 흰 곳들이 이쁘고 정말 엄청 마음이 붉어져요 짜자잔 보세요 완전 꽃무듬 꽃무듬 이런 곳은 처음하네 처음 여기 길 자체가 전부 꽃길이 너무 이쁘서 사람들이 다들 이 붉은 꽃에 마음을 뺏기고 있어요 진짜 남미덕사가 이런 차비를 베풀고 있나봐요 맛있게 먹는다 너무 이쁘다 너무 이뻐서 진짜 러게에서 이렇게 보면 이 길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어팔이 너무 아프다 힍힍힍힍힍힍힍히